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묻고 답하기 코너에서는 최근에 열풍이 일고 있는 1인 방송, 유튜브에 기반을 둔 1인 미디어의 기업가로의 변신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2000년대에 창업한 1인 창업, 1인 기업가 모델의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최근에 1인 방송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그런 유튜브의 관계자들을 위해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1인 기업가로 홀로석이란 책을 2001년도에 편했습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한 것은 2000도였고 2000년이면 다크음의 열풍이 꺼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창업전선에 뛰어들었고 그 당시는 1인 기업 혹은 1인 기업가 이런 용어가 드물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굉장히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그런 용어를 유행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아마 1인 기업가로 홀로석이라는 그런 책이 그 분야에서는 거의 최초의 서적이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 전의 사업 모델은 지필과 강연과 컨설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추측했고 시간이 가면서 한 2000년대 초반경에 공병호의 자기경영아카데미라는 그런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치열한 시장에서 20여 년 가까이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12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고 그리고 18년 정도 1인 기업가로서 지식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19년째 사업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년 정도 살아남은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1인 유튜버 과연 가능성은 있는가? 가능성은 항상 어느 세계나 있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1인 유튜버에 대한 또 1인 방송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가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부담감을 들고 하나의 의견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업세계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 사업세계는 소수의 성자와 그리고 다수의 패자로 구성됩니다. 아무리 어떤 분야가 떠더라도 어느 시대에 그 분야가 곽강을 받더라도 대다수는 다 실패를 하게 되죠. 원하는 결과물을 넣는 데 실패합니다. 아주 소수만이 원하는 결과물을 대부분 손에 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튜브 베이스든 1인 방송도 아마 세월이 가고 나면은 고수의 승자와 그리고 다수의 패자로 구성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 던지는 그런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튜브라는 것은 큰 대양과 같습니다. 그 대양도 국내인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참가하는 대양이기 때문에 그 넓은 태평양, 인도양, 대수양 같은 그런 대양 속에서 자신이 만든 컨텐츠는 일종의 일여 편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그런 나뭇잎에 비례할 수 있죠. 그것이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확률면에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확률을 넘어서 방송이 각광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엄청난 성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유튜브 역시도 1인 방송 역시도 수익 모델을 항상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자기가 투입하는 시간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오냐. 물론 그런 수익은 단기적인 수익 뿐만 아니고 일종의 플랫폼이 완성돼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어떻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시간을 투입해서 수익을 거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광고의 주목도 면에서 저는 항상 의심을 하나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앞으로 사업으로서 상당히 번창을 하겠지만 사실 저는 유튜브의 콘텐츠를 소비할 때 광고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의 자막을 이용한 그런 광고의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광고비를 왜 보통 사람들은 사용할까 이런 의심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광고주가 광고비를 댄다는 것은 광고의 주목도가 있어서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혹은 인지도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대는 것이죠. 그러나 유튜브에 광고가 얼마만큼 주목도가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항상 분위기가 이렇게 휩쓸고 들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리지만 여러분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위기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업 가능성입니다. 특히 전업형 1인 방송가로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신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과연 이것이 오래가는 현상인가.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부분을 투입했을 때 사업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구독자 수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확보하실 수가 있으면 지금 신문지상에서 가끔 나오는 놀라운 그런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유튜브의 앞날은 어떻게 보느냐. 1인 방송의 플랫폼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는 앞으로 계속 약진에 약진에 약진을 거듭할 걸로 봅니다. 다른 SNS에 비해가지고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유튜브는 기존의 포탈들이 수행해왔던 검색 기능을 상당 부분 흡수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이기는 검색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박혀가지 않겠냐고 봅니다. 여행, 오락, 요리, 취미, 그 다음에 홈트레이닝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가 바로 지식의 발전소자, 지식의 저장소자, 지식의 창고와 같은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포탈은 상당 부분 아마 위기에 차할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애플이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진출한 다음에 애플이 아주 광범위한 오픈 시장을 개막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앱을 만들어서 그러나 대부분의 앱들은 공짜로 전락했죠. 무수히 많은 시간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앱 디자이너나 앱 프로그래머들이 수익을 거두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아마 유튜브에 바탕을 둔 1인 방송에서도 아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전역형 방송가로서 나아갈 것인가는 점을 아마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우리 과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 시장에서 생존에 성공한 1인 기업가로서 유튜브 열풍에 편성해서 1인 사업가로서 자리 잡매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인 기업가를 위한 조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모든 사업은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컨텐츠를 생산하시면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재미나 즐거움이나 유용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필요나 욕구나 취향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거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선 검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화면을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과정을 좋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가로서 입문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벌일 목표로 뛰어든 경우는 대부분 중간에 지쳐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 자체를 최소한의 돈만 보장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어 하시고 흥미있어 하시면 한번 시작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든 그런 1인 방송의 수익 모델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 처음에는 수익을 내기가 힘들겠죠. 구독자 수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익 모델이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히 모든 시간을 투입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유튜브에 동영상을 만드는 부분에 투자하는 경우는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취미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단 수입과 지출이란 면에서 지금은 내피부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1인 방송을 해 보시고 싶으면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주말이라든지 퇴근 이후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입해서 일단 시범 운행을 해 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해고라든지 아니면 정년을 통해 가지고 전업형 직장을 떠나실 수밖에 없으면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시범 운행을 부분적으로 직장을 가지면서 시도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든 사업은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공간을 임대하는 그런 비용을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2000년에 창업을 했을 때도 저는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 방에 컴퓨터 한 대를 갖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뭐 그 당시도 입장이 분명했죠. 수익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비용 가운데서도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지출하는 그 당시로 지금은 아주 여러분들 집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는 대단히 드물었던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상 세상의 유행과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다면은 기간에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전업형 작가로 되신 분인데 그분이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나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조언을 하나 했습니다. 어쨌든 적당한 정도의 외부와의 격리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정말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창업이 쉬운 시대가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공장에 해상하는 그런 컴퓨터라든지 통신 기자재 비용이 상상할 수 없 정도로 저렴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용하신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지나친 낙관론을 갖지 마시고 들어가시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험정신. 모든 것은 발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교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전에 일단 현재 직업을 유지하시면서 시도해보는 것, 도전해보는 것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여러분 삶에 아마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젊은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소심해하거나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일단 해봤던 부분들이 대단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해보면서 처음 예상과 다른 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좋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까지 오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아이디어면 해본다는 거죠.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도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후회가 없는 것은 해보지 않았던 것은 별로 없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오늘 제 메시지를 하나 담아두셔야 되면 실험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도단히 중요한 요체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